보호망 자, 다니아님 50%인가요? 그래도 20%라고 하더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?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8월 8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일반암의 50%로 바뀔 것 같고요. 또 이번 달이나 아니면 몇 주 후에는 20%로 바뀌지 않을까 순차적으로 한 번에 쉭 하고 100%에서 20% 바뀌면 너무 잔인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암의 50%로 그 다음에는 일반암의 20%로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이엠매치님. 유삼 이제 정말 줄이나 봐요. 슬프네요. 네, 저 보호망이 그랬잖아요. 유삼은 언젠가는 바뀐다고요. 근데 이번 달 안으로 바뀔 예정이고요. 그게 올 게 온 겁니다. 벌써 터진 게 터진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 보호망도 월, 화, 수, 워, 금, 금, 금 24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보험료, 가성비 저렴한 상품들 한쪽으로 많이 많이 올려드릴게요. 자, 그래드님. 이제 생명, 손해보험 상관없이 다 줄어드는 건가요? 어, 맞습니다. 일단은 8월 8일 날에는 손해보험 몇 군데 생명보험사가 바뀌고요.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래도 8월 지금 12일 날 바뀔 예정이니까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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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